안녕하세요 홍아상입니다 오늘은 그 일본 도자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 4개의 도자기가 있습니다 모두 일본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도자기를 만든 사람은 전부 임진왜란 때 끌려간 도공의 후손들이 만든 겁니다 이게 초창기 때의 임진왜란 도공들이 끌려가서 일본에서 만든 도자기입니다 지금 병의 모양이나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직도 조선의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나던 해에 주로 도공들이 많이 끌려갔는데 일본의 5개 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도자기를 만든 큐슈이 아리타 그래서 이 도자기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이 조선의 분위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단 하나 더 들어간 색깔이 있다면 감나무 색깔의 지금 여기 작은 점들이 지금 몇 개 찍어져 있는데 가지 위에 이거는 일본의 도공 도예를 배운 사람이 각이 즉 감나무 색깔을 하나 더 그려서 조금 보탠 겁니다 그렇지만 생긴 모양이나 디자인은 조선 사람이 한반도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로 거의 조선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끌려간 우리 도공들이 1300도의 도자기 기술을 가지고 일본에 갔습니다 당시 일본은 800도의 도자기밖에 굽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도공이 500도를 더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것 같아요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 친구들이 그 도예가들이 많은데 1300도의 가마 속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밤을 샵니다 그래서 참나무 장작을 넣고 불을 떼는데 그 가마의 구멍을 통해서 지금 온도가 1300도까지 갔냐 안 갔냐를 그 불꽃의 색깔을 보고 알아납니다 그래서 장작이 수처럼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지금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불꽃의 색깔이 파란 불꽃이 피어올릅니다 그러면 제 친구들이 온도가 뒤에 1300도가 왔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1300도를 유지하려고 계속 장작의 양을 조절하면서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옛날 도자기를 갖다 놓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도자이가 오늘날 기술이 발전돼서 일본에서는 2900도의 고열로 세라믹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토세라믹 교세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교토에 그 약자가 교세라인데 교토세라믹입니다 세라믹 기술은 지금 현재 2019년 지금 현대에도 아주 중요한 기술이고 화성탐사선이 지구를 박차고 나갈 때 마찰 온도가 일단 박차고 나가려면 대기권에서 마찰이 발생하니까 그게 1500도입니다 그리고 화성탐사선이 돌아올 때 대기권을 박차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권을 뚫고 돌리면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 온도가 3000도입니다 따라서 3000도에 녹지 않는 쇠는 없습니다 1500도면 다 녹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화성탐사선이 나가고 들어올 때 겉을 이 고온에 녹지 않은 어떤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물질은 세라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공들이 1300도의 기술을 임진왜란 때 일본에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본 사람들이 이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오면 상당히 벌써 일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선사람 임란도공의 후손들이 맺는 겁니다 이 4개가 모두 임란도공의 후손들이 맺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있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끌려간 임란도공의 기술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 같으면 벌써 이 문양이 상당히 일본화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선도공의 후손들이 맺는데 이쪽으로 가면 더더욱 일본화됐죠 이쪽은 그래도 조선중기의 어떤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상당히 일본화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걸 지금 조선도공의 후손들이 맺는 것 같다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컬러풀하고 금방 은박이 들어가 있고 색깔도 이건 동양사람이 맺는 것 같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도자기죠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조선도공의 후손이 맺는 겁니다 지금 조선도공들이 일본의 아리따 지역에 약 350명 그다음에 구마모토의 우에노야키 지역에 또 한 3, 400명 그다음에 가고시마 쪽에 심수간요를 비롯해서 심수간 쪽에 또 몇백 명 그다음에 야마구치현의 하기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하기시에 또 몇백 명 이렇게 해서 일본 전국으로 약 4천 명이 끌려가서 분산돼서 도자기를 구웠습니다 바로 이거를 만든 큐슈이 아리따 여기가 바로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끌려가서 일본 도자기의 선조 원조로서 지금도 존경받고 있고 그 동네 가면 이삼평을 아주 존경하죠 그 이삼평의 14대순이 저하고 친구인데 그 친구 우리 집에도 왔었고 저도 그 친구네 집에 갔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조상의 역사를 아주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보면 거의 조선의 분위기가 남아있는데 여기로 가면 조선의 분위기가 많이 줄어들고 여기로 가면 완전히 일본화됐고 이거는 일본적이긴 한데 뭔가 서양적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도자기는 동인도 회사가 도자기를 수입하기 위해서 중국 경덕진을 갔더니 중국 경덕진은 임진왜란 때 전쟁을 지고 나서 국가가 이제 엉망진창이 되니까 후금에 누르와치가 계속 변방에서 공격을 해대고 그래서 경덕진이 도자기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동인도의 상인들이 도자기를 유럽에서는 그 당시에 이런 도자기 제대로 굽지 못했으니까 그냥 뭐 질그릇 정도 수진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국 경덕진과 같은 미려한 도자기를 그 자기네가 살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가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조선의 도공은 다 끌려와서 일본에 가 있으니까 조선에선 살 수가 없고 일본 쪽에 가면 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본의 도공들을 가서 만난 겁니다 만나서 처음에는 이렇게 청자, 백자, 백자와 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갖다 수출을 했더니 유럽 사람들이 컬러풀한 걸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희고, 청자 뭐 이런 걸 좋아하지 않고 따라서 이렇게 아주 컬러풀한 색깔을 넣어가지고 OEM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인도 회사에 수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형태의 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꽃병만 한 게 아니고 주전자부터 심지어는 세수대야까지 또 나아가서는 대형 화병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작은 꽃병에 들어가지만요 실제로 아리타 지역이나 이마리 지역을 가면 도자기 사이즈가 1m 50대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뭐 덩치도 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화려한 도자기들을 이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본의 도자기를 대표하는 아리타 같은 경우에는 약 100년 동안 조선의 도공을 부려서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최고로 많이 수출한 해는 1654년인데 무려 이런 도자기를 24만 점이나 유럽에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은 사이즈고 1m 50짜리까지 해갖고요 그래서 그 100년 동안 동인도 회사로부터 받은 대금이 무려 금 68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 금 59톤밖에 없습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도 금 59톤을 갖고 있는데 사가현 소위 히젠번이 바로 이런 도자기를 수출해서 동인도 회사로부터 무려 68톤의 금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번이 17만 석이었던 영지가 65만 석으로 도자기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는 기술을 천대해서 도공이 끌려갔는데 도공이 끌려가기 전에도 한반도에 살 때도 하루에 밥 3끼 먹기 어렵습니다 도공들이 평민보다도 더 거의 아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천대했고 일본은 이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삼평이 같은 경우를 데리고 왔는데 이삼평이는 자기가 끌려가면 일본에서 머슴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도자기만 잘 굽으면 된다 도자기 청자 백자 같은 걸 구워서 나한테 받쳐라 그래서 이삼평이 일본에서 백토 흰 흙이 있어야 백자가 되니까 이 백토가 없어서 못 굽는다고 얘기했더니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10년 만에 아리따의 이지미야마란 데서 백토를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이러한 도자기를 구워서 사가현의 그 성주 희잼번의 성주인 남해시마한테 갖다 바쳤더니 남해시마 성주가 이삼평이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삼평공 지금부터 그대를 쌀 삼천 가마니의 사무라이에 임명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기술자를 우대해 준 겁니다 이 사람은 충남 공주 방안포변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도자기를 굽다 끌려갔는데 거기 살 때는 하루에 밥새끼를 먹기가 어려웠는데 연봉 삼천 가마니의 사무라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쌀 열 가마니 심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충격적으로 많은 봉급을 주기 때문에 열심히 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자기들을 갖다가 구워서 우리 임란토공을 끌고 간 다섯 개의 번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가오시마의 심수관료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도자기 수출했고 아주 파리 망국방람회에서 금상을 받고 심수관의 팔대손이 그렇게 했잖아요 또 이 아리따에 가면 이 이삼평만 도자기를 분 게 아니라 일본 천안가에 납품하는 향란사 도자기나 후가가와 도자기 그 양대 도자기가 일본 천안가에 공급을 하는 어용상점입니다 이 두 집안 모두 임란 때 끌려간 우리 도공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한 기술을 기본 기초 단계에 있는 것을 1300도짜리를 2900도까지 일본이 끌어올리는데 400년이 걸렸습니다 1598년에 시작된 이 도자기 기술이 한 1980년대 이 정도 됐을 때 얘네들이 2000도 이상으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현재 2900도입니다 그래서 교세라의 세라믹에 관해서는 세계 1위라고 하는 교세라의 1층 디스플레이 전시장 가면 2900도에 구운 도자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자기를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2900도의 물질이 필요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핸드폰 안내도 필요합니다 핸드폰 안에 전류가 흐르다가 멈춰야 될 지점이 있는데 거기를 전부 세라믹 필터가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 안에 이런 세라믹 필터가 몇백 개씩 들어있습니다 특히 품질이 적거나 값이 비싼 휴대폰의 경우는 그래서 이 세라믹 기술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응용이 되어 있고 화성 탐사원 내도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도자기 기술이 결국은 유럽에 수출되면서 유럽이 이 도자기를 사기 위해서 너무 많은 금화를 지출하니까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도자기 회사는 마이센입니다 독일의 마이센이 외화 유출 금화 유출이 너무 많아서 1702년에 도자기를 국산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세운 도자기 연구소 이름이 일본 도자 연구소였습니다 1702년에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일본 도자를 연구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조선 도자를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딱 6년 후인 1708년이 되면 마이센 도자기가 도자기의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의 모든 덴마크에 있는 로얄 코펜하겐이라든지 프랑스의 쉐블로 도자기라든지 이런 도자기들이 전부 사실은 우리 조선 도공들이 갖고 있었던 기술이 그쪽에 가서 발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술자를 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자를 좀 더 우대해야 됩니다 국가 발전의 지름길입니다 기술과 과학의 발전만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초일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출 규제 문제 갖고 지금 일본하고 서랑설레하지만 저는 일본 기술을 사가지고 그냥 부속을 사서 부품을 사서 조립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술을 우리가 언제까지 그걸 사다 써야 됩니까 따라서 우리도 부품과 소재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우리 인난도공들이 사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기술자와 과학자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게끔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자금 지원 대에서 좋은 기술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